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힘입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면 뒤에 숨지 않는 솔직함.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꾸밈 없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3년 발표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 있는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2. 주변을 밝히는 긍정의 힘. 매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여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2024년 발표된 긍정심리학 연구는 긍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창의성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밝혔습니다. 3.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배려.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2023년 발표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경청 능력이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4. 웃음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 매력적인 사람들은 유머 감각을 통해 딱딱한 것입니다. 5.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뇌과학 연구는 웃음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 매력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습니다. 6.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발표된 사회심리학 연구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태도.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자신감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 발표된 리더십 연구는 자신감 있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7. 삶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2023년 발표된 동기부여 연구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8.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매력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압니다. 배려심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사회심리학 연구는 배려심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열린 자세. 매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개방적인 마음은 세상을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2023년 발표된 인지심리학 연구는 개방적인 마음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0.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습니다. 겸손함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 발표된 리더십 연구는 겸손한 리더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